이렇게 만 16세 당원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청소년 참정권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선거 운동도 불가능하다 보니 반쪽짜리 기본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대원 기자가 계속 보도합니다. 정의당 활동 3년 차인 이정찬 군은 재작년 예비 당원 제도를 통해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식 당원이 된 지금은 학생 인권법 제정이 목표입니다. 정참 군은 만 18세 미만이 당원 가입돼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법은 반쪽짜리 기본권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동의서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때도 과연 부모 동의서가 필요로 했다면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만 18세 미만에겐 금지된 선거 운동도 빼앗긴 기본권입니다. 지난 총선 때 14살의 나이로 선거 운동에 나선 김찬 군은 경찰 조사에서 배후가 누구냐는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제 선택에 의해서 제 생각에 따라서 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뒤에 누가 지시를 했는지 배후 세력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어요. 이건 저에게 굉장히 큰 모욕이었습니다. 김찬 군은 비정규직 차별이 남아있는 학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당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선생님들께서 여전히 비정규직의 신세로 온갖 차별들을 받아가면서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교실이 정치판이 될 거란 일각의 우려도 알지만 청소년들은 완전한 기본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정치적 지향과 다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당에 가입할 수조차도 없는 제약이 생기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썰이다라는 이유로 제한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평가르기는 보통 이제 지금의 정신들이 나는 구태정치이고 청소년들은 그 사람들보다도 좀 더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